자 콩이 좋아하는 풀이 있네 아유 콩이 자 우리 콩이 형 먹어봐 아유 잘 묵은다 풀을 먹네요 개가 풀을 뜯어먹는 소리야 개가 풀을 뜯어먹는다 진짜 진짜 풀을 뜯어먹는다 좋아하는데 자 혼자 풀을 먹자 걔는 소화기능 때문에 간지 소화재로 요품만 먹더라고 강아지 여러분은 지금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엠비엠 아 진짜 잘 먹는다 산행 갈 때마다 꼭 들르는 이 녀석들의 필수 코스라고 하는데 자 이곳을 지나서 이제 기가 막힌 절경 속으로 들어가 볼 차례인데 아 장관이지 않나요 아 장관이죠 뭐 뭐야 저렇게 뛴다고 진짜 좋아한다